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 얼굴이 이르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맑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나님 시끄러 태어났네 성령으로 가는 나 갈보리 사랑에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주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지니 날 영광 내 맘에 도 students 이 시간에 계속 Augsburg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게 하늘 영광의 맘에 넘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지예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1, 2절 한국말 영어는 한 절밖에 없죠 영어로 세 번째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증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풍성이 주시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알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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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니터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5월 15일에 교회 소풍 및 야외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이고 석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일 많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날로 결정됐고요 장소는 은원한 이후에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그 앞에서 그 앞주에 5월 4일에 토요일에 여전히 우리 형제님들 원래 기도 모임 가질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많은 분들 참석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앰플리오 선교사님이 지난주 월요일날 잘 오셨고 한 달여정으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신데요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선교사역 보고하고 기도 부탁하고 계신데 잘 이렇게 다른 교회 방문하시도록 잘 계시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먼저 앰플리오 선교사님은 아침에 양주에 있는 인마니엘 침례교회에 방문 중이십니다 현재 또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신방하셨는데요 더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환영하고요 오전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을 예정이오니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는 기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현지 교회 목사님이신데 따님이 여기 사셔서 잠시 또 작은 딸 데리고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예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환영찬송 3절 411장 3절 영어 먼저 들으시고 한국말 그 다음에 인사하시고 또 같이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ould walk with Jesus All the day, all the way, keeping step with Jesus 주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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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송 437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예수님 인도하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되는 거 예수님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님도 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님도 하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린네 흥파중 흥파중해 보호하고 평안할 때 이끄신데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님도 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님도 하시네 Lord I will clasp my hand in mine Lord ever murmur glorify content whatever lot I see since tis my God that lead them me he lead them me he lead them me by his own hand he lead them me his faithful power I would be for by his hand he lead them me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네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던지시는 분이여 나의 신뢰한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네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I will love thee I will love thee O Lord O Lord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I will love thee O Lord O Lord the Lord is my deliverer my God my strength in whom I will trust I will love thee O Lord my strength I will love thee O Lord I will love thee 내가 주를 사랑해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ow I hope that you are familiar with the Baptist distinctives 여러분께서 이 침례교의 침례교 신앙의 특징 이미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는데요 Friends you should know them because when a Protestant relative or a friend would ask you the difference between Baptist and all of the other denominations of Christianity then you'll have a good answer 여러분께서는요 이 침례교 특징을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계신교에 다니시는 친척이나 또는 친구분이 침례교와 다른 교파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할 때 훌륭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Now 1st Peter 3.15 which is not our text this morning It commands us to sanctify the Lord God in our hearts and be ready always to give an answer to every man who asks us a reason of the hope that is within us 네 베드로전서 3장 5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함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So do you know the Baptist distinctives? 여러분 침례교 특징들 이미 알고 계시나요? They can be remembered by using the name Baptist in English as an acrostic memory aid 네 그래서 영어로 Baptist라는 것을요 칠행시 그러니까 영어 각각의 알파벳 각자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B로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적 권위 네 그래서 Autonomy of the church인데 A로 시작하고 그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회의 자치권이 됩니다 네 P로 시작하고요 성도의 만인 제사장댐을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두 오피스스 그래서 두 개의 직분만 얘기하죠 성경은요 목회자와 집사 또 I로 시작합니다 individual soul liberty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죠 네 또 S로 시작합니다 saved church membership 그래갖고 부원받은 사람들만이 갖는 교회 회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또 T로 시작하죠 two ordinances 라고 해서 침례와 주님의 만참 이 두 가지 규례만 또 인정하죠 and then the last S Baptist plural i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또 S는 이제 Baptist의 복수를 뜻하는 말이 되는데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정부 그러니까 분리 이것을 얘기하죠 Now our text today is going to show us the great doctrine of individual soul liberty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please turn with me to Galatians chapter 5 and we're going to read verses 1 through 12 네 저와 함께 갈라디아스 5장 1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go ahead and read these verses first and then I'll ask pastor Kim if he'd read them after me 네 영어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5 beginning at verse 1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s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behold I Paul say unto you that if you be circumcised Christ shall profit you nothing for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that is circumcised that he is a debtor to do the whole law Christ is become of no effect unto you whosoever you are justified by the law ye are fallen from grace for we through the spirit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for in Jesus Christ neither circumcision availeth anything nor uncircumcision but faith which worketh by love ye did run well who did hinder you that ye should not obey the truth this persuasion cometh not of him that calleth you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I have confidence in you through the Lord that ye will be none otherwise minded but he that troubles you shall bear his judgment whosoever he be and I brethren if I yet preach circumcision why do I yet suffer persecution then as the offense of the cross ceased I would they were even cut off which trouble you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에 멍해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한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이는 내가 한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우롱게 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로부터 넘어진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한례나 무한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다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정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떻게 설득하는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나곤 내가 아직도 한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복을 주시도록요 Lor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word and Lord we pray that you would help us to understand this passage of scripture Lord and open up our hearts and help us not to be blinded to truth as many are I pray God that you would fill me and Pastor Kim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less Grace Baptist Church as we apply the truth of your word to our lives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Well one of the great distinctives of the Baptist faith has been the doctrine of individual soul liberty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교 신앙 중에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교리가 되죠 A no Protestant sector denomination has championed this distinctive throughout their history 예 개신교는요 그 교파 가운데서 어떤 교파도 역사적으로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특징을 옹호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Now perhaps in recent years some Protestants have come to agree with us on this doctrine but it wasn't always so 예 어쩌면요 최근에 우리 개신교들 프로스테스탄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와 동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Only Baptists have always believed that each human soul is responsible for his own duty before the Lord 예 오직 침례교만 항상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의 교리는요 신약에서만 소개된 교리는 아니었습니다 예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도서 8장 8절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을 다스릴 능력이 있어 영을 머물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능력을 가진 자도 없도다 또한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일도 없고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Now some Bible versions wrongly translate that word spirit in Ecclesiastes 8.8 as the wind 예 어떤 영어 번역번들은요 이 구절에서 지금 영이라는 단어를 바람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람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말 자체로는 맞지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Now you can force someone to sign a piece of paper or to wear a cross or to repeat a prayer or have their head cut off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문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요 또 십자가 목걸이를 걸게 하고요 또 기도문을 반복하게 하든가 아니면 참수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강요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 바로 이슬람, 힌두교, 카톨릭 심지어는 일부 개신교 교파들도 자신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사망할 때 어느 누구의 믿음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 못해준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은요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강요하는 것이 입법화될 수도 없고요 어떤 교파들에서는요 대신 믿어주는 믿음을 사용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부가 아직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요 그 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대신 행사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끔찍한 관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구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유아 세례는요 수백만 명을 거짓 구원으로 인도해서 지옥으로 정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이마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평생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바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요 이게 받았던 것도 그러니까 믿는 것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아기들의 믿음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믿음, 한 개인이 가지는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라고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전 과거에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에는요 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했었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침례 성도들은요 개신교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은요 원래 천주교에 있다가 그것을 저항하고 개혁하려고 하다가 나온 것이 근데 침례 성도들은 한 번도 천주교에 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개신교도들은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교회를 거부한 침례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기까지도 했었죠 심지어 미국에서 조차도요 침례 성도들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원을 하기 전까지는 침례교에 대한 박해가 미국 내에서도 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된 미헌법의 권리장전 이것은요 미국을 인류 역사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초의 국가로 만들어 주었죠 사람이, 인류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선포하신 사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 있다 이것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제 말 들으시고 꼭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개신교도들도 그 개신교 친구 가운데서도 일부도 한때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유한 정치적 권력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된다면 또다시 침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개인의 자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여야 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새로운 회심자들 역시 이 침례교의 위대한 역사 또 신앙적 유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침례교 특징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침례교는요 성경만이 교리와 실천의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 성도들은요 교단의 어떤 위원회가 우리가 믿는 바를 검토해서 그리스어 수정본의 최신 본 또는 성경의 최신 번역본을 업데이트하도록 허락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불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협약, 교리 성경이 불변하니까 우리 교회의 협약이나 교리도 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침례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나 단체와 함께하는 신앙 고백 또는 뭐 그런 교리가 필요하지도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결정하든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그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해를 맺지 말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안 되었다면 우리는 범복과 죄 가운데서 죽은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요 자신이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에 포로된 상태로 태어났을 것이고요 언젠가는요 또 국왕패와 또는 전하라고 불리게 될 왕자조차도 마귀의 자녀이고요 또 죄의 포로된 차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자유를 얻기 전에는요 영적으로는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에게 국개서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후퇴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갈라디아인들은 후퇴를 했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요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으로 여기 나오죠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은요 이전의 한 모든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래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억이 잘 나시면 여전히 알고 계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교리의 초자연적인 근거 근원 이것을 얘기했었죠 그 근원 출처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한 2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성도들의 영향력 파워 이것을 강조했었고요 또한 이어지는 3장에서는요 율법의 저주 또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났고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이 개시되었는데 그 목적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은 율법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4장은요 율법보다는 은혜라는 논쟁을 펼쳤는데 4장에서 바울이 율법은 단순히 육신적인 순종 그것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실천하고 어떤 성도도 다시는 속박의 멍해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고요 침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역사적으로 굳게 믿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람을 노예로 섬길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임무는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해주시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설교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든지 이 복음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유아가 아직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 너무 어리니까 그 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거죠 또 정부가 승인한 교회 국가교회죠 그것을 설립하는 일도 믿음은 강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 또한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분께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종류의 속박이든지 그 속박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원했던 것이죠 바로 다시 속박으로 그것을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은혜로 주고 계신 것들 외에 다른 것들 이집트에 있던 것들을 원했고 이전에 속박으로 겪었던 그런 잔혹함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망각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모든 찬양, 감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2절부터 6절은요 우리 자유에 대한 관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유라는 것은요 규칙을 지키는 속박에서 오지 않고요 그 규칙이 신의 선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죠 바울은요 사도의 권위로써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할래는 이방인 선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으로 할래를 다시 행했다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오직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의로운 자라는 의로운 자는요 바리세인 지금 석의관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죠 누구든지 자신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이제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러 외친 군중들 가운데 있었을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사랑을 통해서 실천 작동하죠 율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죄는 절대로 정죄받아 마땅한 죄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하고 있는 율법 그 명령 율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루터, 켈빈, 쥐빈, 락스와 같은 개신교 종교 계획자들은요 침대 성교들을 활용에 처하거나 또는 자루에 넣고 묶어서 강물 속에 던졌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침대 성교들이 그런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의 유황까지 무릅 썼었을 때 그들은요 사랑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라는 사실 그것을 입증했다라는 거죠 7절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를 너희가 잘 달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저는요 우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서라 그 명령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짚어드렸죠 침대 성교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내 자신을 섬길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유는요 죄인의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경주를 잘 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바울과 바나오가 가르친 그 내용들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었을 때 자신의 그 임무 이것을 수행하는 일을 멈춰버렸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꼭 바라는데요 험담은요 항상 은밀하게 이렇게 퍼지죠 누군가 할 말이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접근하면 그 대화를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약속을 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죠 파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주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도록 만들었던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경주를 잘 달렸죠 하지만 갑자기 달리는 도중에 그 달리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달리지 않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경주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이기려고 겨루는 그런 경주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경주는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해서 달리고 있는 그 경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이기기는 고사하고 그 경주 자체를 완주할 가망성조차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경주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상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그분의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일이 그 사람의 구원을 잃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데요 이 지금 구절이나 성경의 어느 다른 구절에서도 영적으로 달리기를 멈췄다고 해서 구원 상실한다 그런 암시를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잃게 되고요 또 우리의 구원자를 천국에서 뵐 때 이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주님을 뵙기보다는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뵙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누가 보검 16장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문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들을 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서로 받아들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의 돈을 영원한 친구를 사기는데 잘 사용해서 우리가 죽었었을 때 그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처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그 불의한 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그리스도께 전도하도록 도움을 주어 천국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기다리는 그 구원 받은 친구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게 끝내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7절 9절은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분명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인류를 증오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은요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 그거 기뻐하고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타락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고 또한 침해하기 위해서 죄의 누룩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과거의 속박의 명예에 올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를 통해서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나곤 내가 아직도 한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10절부터 12절은요 이 일의 결말 끝을 보여주죠 우리와 이 세상 육신 마귀와의 싸움의 결말 이것은 분명한데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적들은 패배할 운명이죠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의 원수들이 분명히 승리할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죠 실제로 많은 침례성도들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믿음을 과거에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께서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 이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은요 다가올 하늘에서 굉장히 큰 기쁨의 출처 근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침례계 조상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었듯이 고난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또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국개설 책임의 의무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리스도니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 이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한 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Lord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we ought to stand fast in the liberty that we received when Jesus saved us Lord I pray that you would be with Grace Baptist Church and each member of our church I pray Lord that we would all be found using this liberty we have to accomplish your will to bring honor and glory to your name to bring the lost into the kingdom of God and to make this church all that it can and ought to be for the glory of our resurrected Savior Jesus Christ Lord I pray that we would all consider ourselves in light of this passage of scripture and if change needs to be made give us the courage to throw off the things that hinder our race and keep us from winning that heavenly prize Lord may this time of invitation be a time when good decisions are made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would you